안녕하세요 고생마이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장기 박보 한이 이기는 방법 지금 한의 병이 끝선까지 가 있는데요. 이 끝선에 있는 병이 큰 활약을 합니다. 과연 어떤 활약을 할까요? 이기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.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. 지금 장군을 안치면 안되겠죠. 장군 칠 수 있는게 이 포는 큰일 납니다. 쫄이 들이대서 지게 됩니다. 그래서 천상 장군 칠 수 있는게 차 밖에 없습니다. 이때 포로 막는 수, 먹는 수. 차를 안먹고 이렇게 막으면은 이거는 이거 먹으면 안됩니다. 자 이렇게 놔도 이길 것 같지만 아 이거 이게 지금 아 이거 안되겠죠. 그래서 장군 치고 막으면 포장을 친 다음에 간단하게 궁이 내려가는 수 밖에 없죠. 이거 들이대면 끝나죠. 그래서 차가 장군 치면은 포로 먹어야겠죠. 먹어도 장군을 칩니다. 궁이 위로 올라오면은 이 상장으로 끝납니다. 그러면 내려가면은 이 병이 또 기다리고 있죠. 그래서 이 병이 끝선에서 궁이 내려오면은 이렇게 장군 치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한이 이기는 방법 알아봤습니다.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